오늘은 엄마랑 동생이랑 서울로 나들이를 갈겁니다 일단 화장을 하고 올게요 아 이런거 해줘야되지 화장 끝 완성 채소는 약불로 파티 이만큼은 고추냉이를 만들더라구요 멍땡 떠올라 다진장 청양고추 양파 양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앞구정으로 갈거거든요. 컨셉은 세팅. 그래서 이걸로 입었습니다. 출발. 바로 앞이야. 지금 초록불 됐다. 앞구정에 왔는데 맛집을 위치를 잘못 알아서 찾아가고 있고요. 쌍용으로 18촌대 뛰어볼까? 개소리하지 않자. 어? 시발 뭐야. 저희 곱창집 도착했어요. 안 나올거야. 안 나올거야? 언니는 거부했어.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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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